지금 이제 현재 시각 10시, 밤 10시인데 알라스카에서 여 떠나서 벤쿠버로 가고 있습니다. 아직도 날씨가 이렇게 헌하게 보일 정도로 가고 뒤에 보이십니까? 이제 막 저녁을 이제 애들 방에 데려다 놓고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. 여기는 사람들이 조깅하는 곳 여기는 앉아서 쉬는 곳 우리 방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자, 여기는 디즈니 디어로 여기는 상품 파는 곳 여기서 켈비언 해적들 3D를 봤습니다. 자, 여기가 디어로 입고 옵니다. 여기서 캐리비언 해적 3D 영화를 봤습니다. 자, 여기 다 가게들입니다. 가게들 그리고 애기들 캐릭터 파는 곳이고 여기는 어른들 기념품 파는 곳 이쪽 가면은 여기가 중앙 로비 여기는 벨라주오에 있는 벨라주오에 있는 그 천장 장식 만든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그게 있고 자,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여기서 캐릭터들 기념 촬영을 여기서 다 하고 캐릭터들 기념 촬영을 여기서 다 하고 저 위에는 애들 키스클럽 노는 곳 저 안에 또 어른들 또 무슨 액티비티가 있는데 네 자,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계단마다 디즈니 이런 기념 장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그런 그림들도 걸려있고 여기 2층 여기 유스클럽들 그리고 여기 홀웨이를 쭉 따라서 가면은 2524번 2524번 2524번이 우리가 먹는 이곳은 폴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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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방입니다 나은현수가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아빠 위에서 다 찍고 왔습니다 여기 방인데 애들이 다 벗어놓고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TV 나와 우리 방 이거 이쁘게 해야지 방에 들어오면은 또 바깥에 이렇게 보입니다 나은현수 작가 이제 방에는 2층 벙크배드가 있습니다 1층에도 있고 TV도 있고요 우리 나은현수가 어딨나 이 밑에 숨어있네요 이 밑에 숨어있네 아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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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질 sauc lac